자 TGIF 좋은 금요일인데 시사 타픽은 아주 어두운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사 타픽 최근에 우리 지금 가른 타픽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원스 코리아 어게인스트 아밍 우크레인 야 이거 러시아가 우리한테 아 이거 보복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원스 코리아 어게인스트 아밍 우크레인 우크레인아가 우리가 무기를 지원하면서 문제가 지금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e government seems to have changed its stance flowing severe backlash from smokers 담배 관련 세금을 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backlash 아주 진통 지금 반격을 받는 것 같은데 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FACE is a uphill battle in US EV market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서 아주 힘든 싸움을 EV market에서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앞으로 이쪽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되냐면 Not eligible for 7500 dollars tax credit 세금 공제 7500 달러들 자동차 한대당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Not eligible Red flag 빨간불이 펴졌다 할 때 Red flag는 빨간 키 말인데 워닝이 보인다 뭔가 안 좋은 조지입니다 Red flag M-packs 원숭이 두창 M-packs Destructive rental fraud 전세 사기 Destructive rental fraud Fixed roof holes 어떤 구멍이 뚫려있는 것을 고친다 허점이 많죠 뭐든지 IRA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미국의 법안 이름입니다 IRA Inflation Reduction Act 그 다음에 우리 전자학계 삼성 SK 치명타를 강하는 Chips Act 우리 모든 공장을 거의 다 만들도록 하고 그 정보를 또 빼가는 게 또 미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둠침한 뉴스가 많습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변화를 감지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또 상황은 변화될 수 있고 South Topic 이었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